안녕하세요 LPG 매거진 프리스타일 2 홈즈입니다. 2018년 4월 7일 유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 저희 LPG 채널에서 개발진 측에서 발표한 부분들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각 포지션별 밸런싱에 관한 소식입니다. 포인트 가드는 이번 하계 업데이트에서 베이스볼 패스의 지구력 소모량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단조로운 경기 양산을 피하기 위해 베이스볼 패스 시점 모션 중 스틸이 가능하도록 패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럽트 스틸 발동 조건 역시 변경될 수 있다고 개발자 측에서 밝혔으며 수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듀얼가 된 입력지 변경에 대한 이슈입니다. 다음은 슈팅가드 포지션 제이크 캐릭터에 관한 오버밸런스 문제에 대한 개발자 답변입니다. 다음은 개발자 측에서 제시한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3가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발자가 밝힌 만렙 확장과 전직 시스템에 대한 이슈입니다. 프리스타일 시스템 또한 개편될 예정입니다. 운영진이 제시한 개편안은 총 2가지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정한 서버 상태는 언제나 논란거리였는데요. 운영진 측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의 렉 혹은 버그의 수백가지의 원인이 존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 제재 및 15일 정지 대상자들의 처분에 대한 개발자 답변을 정리하자면 현재 연구 제재를 당한 유저는 능력치 조작 및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록이 감지되었지만 15일 제재를 당한 유저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의 이상 프로그램 사용이 감지되었으나 능력치 조작 등등 문제되는 점이 없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4월 7일 하계 업데이트 간담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관하여 궁금하신 질문사항은 댓글로 질문해주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